자 이제 퀴즈 문제를 내서 바로 마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의 엄마는 누구세요? 아는 사람? 네 여기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정말 함께 마술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술을 마이크를 여기다 대주세요. 마이크를 여기다 대주세요. 마이크를 여기다 대주세요. 마이크를 여기다 대해주시라고 마이크를 여기다 대주세요. 마이크를 여기다 대주시라니까 마이크를 여기다 대주세요. 마이크를 여기다 대주시라고 그렇죠 엄마 이상해요 아니에요 마이크를 엄마 여기다가 대고 있어요 참 신기하시네 그래 깜짝 놀랬어요 MC에요? 마이크 이래 대주세요 감사합니다 잘 보세요 빨간색이에요 이 색깔을 못 외우면 치매에요 롯데 하면 아자 해주세요 롯데 롯데 아자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똑같은 마술한 놈은 저 뿐이었어요 제가 10년째 똑같은 마술이에요 도모님껏 90만원 들어왔어요 하나 둘 셋 아자 똑같잖아 도모이죠? 좋아 엔젤스 헤이븐 하면 아자 엔젤스 헤이븐 아자 오 실패했습니다 비둘기 비둘기 마술이에요 손 놓으세요 그래요 손 놓으세요 천천히 놓으세요 네 네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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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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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고 흔들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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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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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어? 아니 엄마가 온다잖아 왜 뭡니도 이걸 뭡니도 깜짝 놀래지 기원 참교 대한민국 엔젤스 헤이븐 사랑해요 앗 앗 앗 샴 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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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서비스로 마술 하나만 도와주려고 하세요 잘 보세요 자 엔젤스 에이븐 하며 하트 사랑해요 해주세요 엔젤스 에이븐 엔젤스 에이븐 잘 보세요 앗 앗 앗 샥 샥 대단하죠 대단하죠 앗 앗 샥 놀랍죠 앗 앗 앗 집중하세요 잘 보세요 앗 앗 이거야 이거라고 이거야 이거야 자 엄마는 맞추셨기 때문에 손바 걸어주세요